Grab your hand. Tell me that you can real create one 다이지 ط acerca 씨mann이 altijd 조금만 더 틀어줄래요 난 난 난 난 Manigoi 밤이이든 영ać지 추린 눈이 열리죠 누군가 비교해 패션 You make everything all right 그런 입장 낀 안 될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는 원색이 없대 내가 겁이 많아 바로 바로 You make everything You make everything 나 어떡해 떨어졌어요 아니 왜 뚝뚝 떨어져요 돌붙여 심장을 자랑하는 순간 등장한 애교 끝판왕 산하 이거 끝났고 나랑 커피 한 잔 어때? 끝났고 나랑 커피 한 잔 어때? 끝났고 나랑 커피 한 잔 어때? 봅시다 오오오오오오 성공해드리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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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건소 비정기 비정기 이 동영상 수희야 뽀뽀해주세요 저한테 대신해주세요 큰 많은 팬분들을 대신해서 야 너도 한 번 해야지 언니가 한 번 했잖아 다른 멤버 없이 그냥 내 첫 뽀뽀 언니한테 다른 멤버 있어야 된 거 아니에요? 소원이야 우리 멤버들 한 번 더 두 살이야? 열 살? 열 한 살이라고? 너는 지금 시스틴을 아마 색소판을 부르고 있겠지? 하지마! 절대 하지마! 칭찬을 받지 않을 거야 여보세요! 여보세요! 열 한 살이야? 맨날 게임하고 있겠네?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2주 전에 나연이니 넌 절대 화장실로 혼자 가면 안 돼 안 그러면 무르다 침대가 생겨 너 지금 몇 살이니? 지금 넌 한 살이야 나 절대 대균 오빠의 가방을 때려서 아무도 해 아직도 난 단계하고 있어 한국에 온 지 1년 됐지? 좀 알아둘 수 있지? 응 그래 그래 우아하게 사생활을 보여주게 될 거야 그때 발음 잘해 방송 그럼 반성은 반성은 발음 잘해 방송 열 살?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좀 건강하게 먹어라 한국말 잘하네 생각보다 내가 지금은 좀 네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안 재밌어지지 않게 공부를 많이 해놓으렴 저 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려고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팔 먹으면 돼지 된다 여보세요?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 그래 난 이면 갈게 뭐지? 여기서 같은 포즈 하고 해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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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볼게요 진짜네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봐봐 알지면 될지 알지면 될지 알지면 될지 알지면 될지 알지면 될지 알지면 될지 함께 가자 어 으아 아하 움직이지 마세요 이상 떼 떼 떼 오 자 너 방금 예 장기 봤어 난? 나도 봤어 아니 나 위봤어 어? 나 위봤어 깨끗하다 싯도 깨끗하다 위치 디스코스티 이 노래는요! 그리고 이 노래는요!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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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 김다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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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건지 김 bear 신생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